안녕하세요. 네, 이세영아의 놀이 사례를 알아볼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술 경험 영역과 관련된 놀이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예술 경험 영역에는 두 개의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두 개의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찾아보기의 이 영역에서는 이세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또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물, 공간, 또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있는 동물, 또 식물, 그리고 사람, 또 자신과 또래에서 표현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즐기게 되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아름다움 찾아보기, 이 내용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놀이 주제는 노란색이야, 예뻐, 노란색이야, 예뻐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사진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영화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 같죠. 무엇인가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들이 지금 보이게 되죠. 네, 노란색이야, 예뻐. 어떤 놀이인가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영화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들여다본다는 것은 잘 관찰한다라고 우리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을 기록을 하고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란색이야, 예뻐. 네,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온 후에 바깥 놀이터로 나가던 중에 성은이가 와, 키 껐다 하면서 텃밭의 풀을 가리킵니다. 네, 비가 나온 후에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란 것을 우리 영화가 지금 발견한 겁니다. 영화들이 성은이 곁으로 모여듭니다. 개미, 개미, 여기. 네, 체린이가 발견한 개미를 예진이도 함께 살펴본다. 상호가 오이꽃을 보고 이거 꽃, 이거 꽃 하며 가리킨다. 교사가 작은 꽃이 피었구나. 함께 앉아 오이꽃을 바라본다. 노란색이야, 예뻐. 꽃을 보다가 지지대를 오르는 개미를 발견한다. 개미, 이케 이케 가. 아, 교사도 손으로 원 모양을 그리며 글에 빙글빙글 개미가 올라가고 있네. 예진이는 와, 이쁘다. 꽃 많아. 꽃을 들여다보며 이거 계란 같아 하고는 교사를 바라본다. 아, 정말 계란을 닮았네. 교사는 미소 지으며 예진이가 보여지는 꽃을 바라보고 끄덕긴다. 상호는 끝이 여러 갈래로 뻗은 바랭이 피를 높이 들어 우산하며 교사를 본다. 교사는 선생님도 우산하며 상어처럼 풀을 들고 우산 쓰는 신용을 한다. 상어가 빙글에 얹는다. 네, 지금 우리 영아들이 바깥에 가서 비 온 후에 식물이 자란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 속에서 피어있는 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쁘다는 말도 표현을 하게 됐고요. 또 색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계란 같아 무슨 꽃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망초대에서 피는 꽃이죠. 네, 우리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망초대에서 피는 꽃, 개망초라고도 하는 그 꽃을 저희는 계란꽃이라고 했거든요. 네, 마치 하얀색 노른자, 하얀색 계란에 노른자가 있는 그런 계란꽃처럼 피어있어서 저희가 계란꽃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바랭이가 있습니다. 바랭이 꽃은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식물 속에서 이 사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노란색이야 예뻐라는 이 아이들의 바깥 놀이토에서의 어떤 경험들은 영화들은 비가 온 후 풀이 자란 풍경이라든가 꽃의 색, 작고 여린 꽃, 우산이 연상되는 풀의 모양을 경험하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겼다. 예뻐라는 얘기했죠. 오이꽃이 노란색 예뻐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꽃을 마치 계란같에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우산같에라는 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했죠. 영화들은 개미를 발견하고 움직임을 살펴보고 풀과 꽃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다. 영화들은 계란이 연상되는 꽃의 색, 우산이 생각나는 풀의 모양, 개미의 움직임의 나선형을 경험하며 색이라든가 모양, 움직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영화들은 꽃과 풀을 보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바깥 놀이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찾아보기라는 내용 범주에서 영화들이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지금 느끼고 즐기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겼다. 색, 모양, 움직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였죠. 개미를 발견하고 움직임을 살펴보고 풀과 꽃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자연탐구와 관련된 거겠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였다. 위사소통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지원했을까요? 영화가 바깥 놀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일과 운영을 했습니다. 풀과 꽃이라든가 개미를 마음껏 영화들이 살펴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바깥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꽃이라든가 개미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고 그런 사물들과 동물과 식물과 곤충을 통해서 더 놀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교실 안에 들어오는 게 싫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시간을 더 늘려주면 되겠죠. 바깥 놀이를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바깥 놀이터의 풀과 꽃, 또 개미는 영화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찾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연 그 자체가 영화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화가 풀과 꽃이라든가 개미에 관심을 보이고 이럴 때 선생님이 수용을 했습니다. 교사도 흥미롭게 반응을 보였고요. 영화의 관심이 지속되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풀과 꽃, 또 개미의 움직임에서 느끼면서 표현한 것을 말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미소를 짓는다거나 끄덕인다거나 따뜻한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로 하는 언어적인 반응이 있지만 언어적으로 하는 의사소통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습니다. 교사는 영화가 풀을 우산으로 상상하면서 쓰는 놀이를 함께 즐겼습니다. 또 선생님은 바깥 놀이터에서 영화들과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한편 수시로 다른 영화들을 확인하고 또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노란색이야 예뻐라는 이 놀이 결국 우리 바깥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식물을, 꽃을, 내 곤층을, 개미를 관찰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사례였습니다. 예술 경험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와 관련된 놀이였죠. 실제 영화들의 놀이 경험을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영화들이 어떤 의미와 어떤 성전과 어떤 발달,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무엇을 지원했는지를 알아보았죠.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예술 경험 영역을 더 살펴볼 거예요. 예술 경험 영역에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놀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